배우 장동건이 절친인 현빈의 결혼식 축사를 맡는다는 보도가 나왔다. 21일 스포츠 동화에 따르면 장동건은 이달 말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현빈, 손예진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맡을 예정이다. 현빈, 손예진의 소속사는 결혼식 관련 세부사항은 확인이 어렵다. 몇 양해 부탁드린다. 고했다. 장동건과 현빈은 연예계에서 잘 알려진 절친이다. 두 사람은 2005년 한 모임을 통해 만나 야구단 플레이보이즈로 활동하는 등 깊은 친분을 쌓아왔다. 손예진과도 인연이 있어 축사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. 현빈, 손예진의 결혼식에는 장동건 외에도 두 사람과 절친한 배우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. 2018년 영화협상에서 호흡을 맞춘 현빈, 손예진은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. 두 사람은 인연 열애 끝에 오는 31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. 두 사람은 인연 열애 끝에 오는 31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의 공개 결혼식을 올린다. 두 사람은 인연 열애 끝에 오는 31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의 공개 결혼식을 올린다.